103번,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하면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15일 전과 건설공사에는 착공 전날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당해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가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착공 전날 가는 것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지금은 건설공사에서 제출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철골 건립 작업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저가 거의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철저 빈도가 매우 낮은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문제에서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104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갈 수 있도록 한번 봐두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볼까요?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한다 내용으로 봤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스라엘에서는 안 된다 이건 어떻게 좀 답을 보여주는 형태죠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립 작업에 지장이 있다면 수목은 당연히 제거하거나 이스라엘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라도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했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항상 그래서 제가 보기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라 그러는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용 전의 기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이겠죠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 당연한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105번 가설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따른 통로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의해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용도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문제에서 아마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새롭게 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시면서 잘 모르는데 하면 어려운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답을 좀 관심 있게 받으시면 됩니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척을 설치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내용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공부한 사항을 가지고도 이건 맞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추락의 위험이 있다면 항상 안전난간 또는 철척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폭은 1.6m 이내에 의한다 이런 숫자가 3개가 나오는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비계 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또 당연한 얘기죠 발판을 겹쳐 위험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위험을 하고 이 겹친 길이는 했는데 이게 10cm가 아니라 20cm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원래 어렵게 나왔지만 다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봐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 1개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이 지지물로 고정을 시킨다 하는 것까지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106번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전기나 공기를 이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자극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자극관리자 하는 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자극관리자가 아니고요 해머, 해머의 운전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전기호소나 공기호소, 해머의 접속구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구가능 부위를 선정해서 공기호소를 해머에 고정시킨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항타기 항마리, 권상장치, 드럼에, 권상의 와이로프가 꼬인 경우 와이로프의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맞고요 역회전 방지장치, 이 내용도 맞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나머지 내용이 전부 다 합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1번의 내용이 해머의 운전자 하는 거 능력해 봐주십시오 다음에 나왔을 때는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